아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면 오늘의 회차 정산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아 오늘의 회차라고 하긴 좀 그렇구요 여태까지 17만 8961마리를 잡았고 매수는 29억 1000인데 5700을 빼야됩니다 70 백천만 10만 100만 1000만 아 그렇죠 어 그럼 68억 5000에다가 잼스톤 86개 물방울석 3개 잼스톤 물방울석 몬스 잡은 숫자 매수 아 그렇습니다 어 그리고 물약들이 3000개씩 쌓여있구요 어 아 나름 열심히 사냥하는데 여기서 쉽지 않은 드럭으로 박스 아 이것으로 회차 정산 맞춰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으응 끝 끝 끝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